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그 중구 영주동 거북면션 이라고 있습니다 거북면션 밑에 인데요 미래놀 병원하고 지금 가깝습니다 거기에 있는 게시판 입니다 여기는 지금 영주터널 쪽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여기가 중구청하고 미래놀 병원 가는 길입니다 이게 그 앞에 있습니다 거스정주항이 있구요 바로 이 위가 좀 올라가면 거북면션 이라고 있습니다 거북면션이 날부터 좀 오래됐습니다 여기 메모를 촬영하겠습니다 연맹물은 깨끗합니다 여기에서 촬영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